자 지금 첫번째 스타가 입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자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유니크한 매력을 보여주는 첫번째 엘에르트 카펫을 받는 여자아이들 어서오십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입장하고 있는 아이들 먼저 퍼포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부터 오른쪽부터 봐주시고 오른쪽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하나 둘 셋 자 좋아요 정면 오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왼쪽을 봐주시죠 왼쪽입니다 왼쪽 자 그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부탁을 드려볼까요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네 오늘 뮤직 어워즈와 함께하게 되셨는데요 일단 첫번째 열리는 신앙시즌에 저희가 이렇게 또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고 또 이렇게 큰 무대에서 저희가 또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활동 1주년 되시잖아요 그쵸 축하드립니다 1주년 소감도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한달 뒤면은 일주일이 된다고 1주년이 된다고 1주년이 된다고 1주년이 된다고 하는데요 너무 믿기지가 않는데요 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1년 2년 더 오래오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이들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한발자마자 앞으로 좀 나올까요 이 정도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자 아이들이 5월 1일날 1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소리 한번 추려주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네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그녀들의 본무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구요 이제 탈장을 하기 전에 너무 아쉽잖아요 네 혹시 오늘 이 네디카펫을 위해서 준비한 포즈 있나요? 네 네 어 자 그럼 하나 둘 셋 할게요 네 좋습니다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이 상태로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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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왼쪽이다 왼쪽 왼쪽 보면서 하나 둘 셋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자 아이들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공식 시상식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본무대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아 아 이야 오늘 네디카펫의 분위기가 아 벌써부터 아 대단합니다 네 아